사무엘상 15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길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맬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리리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왁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또 여왁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왁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왁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사무엘이 이르되 여왁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왕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왁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왁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당시에 왕이었던 사울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셨냐면 아말렉이라는 나라를 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말렉이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15장 2절에 보면 만군의 여왁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라고 나옵니다 아말렉은 유다 남부 광야 지역을 거점으로 유목과 약탈을 일삼던 그런 싸움 잘하는 민족이었어요 평소 때는 유목민이었는데 지나가던 사람들을 약탈해서 음식을 빼앗거나 재산을 빼앗으면서 생존했던 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국기 17장에 보면 이 아말렉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국판 이후에 르비빔, 르비딤이라는 광야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 알아요? 모세가 손든 이야기? 그래가지고 이긴 거 성경 공부를 했으면 이 정도는 아셔야 되는데 모세가 손들어가지고 승리한 전쟁 그게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아론과 훌이 양쪽 손을 들어줬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고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그 싸움이 바로 아말렉과의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고 계셨어요 저 놈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을 괴롭혔다 이 역사를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겁니다 복수를 갚는 거예요 자 원수를 갚으라 그래서 아말렉을 다 섬멸해라 원수를 갚아라 복수해라 명령하시는 겁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무서운 명령을 하시는 게 3절에 보면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낙이를 죽이라 굉장히 무서운 명령이시죠 이것은 히브리어로 헤렘 헤렘이라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을 다 덜 내리시는 법 그게 바로 헤렘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악의 무리를 제거하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법이 헤렘법이었습니다 그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자 사울은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말렉을 이겼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사울이 따르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8절과 9절을 보면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하니라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은 살렸다는 거예요 좋은 양 좋은 소 기름진 양 기름진 소는 죽이지 않고 다 살려서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왜 이 동물들을 데리고 왔겠습니까? 아까우니까 자기 재산으로 삼으려고 가지고 온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왕이 전쟁에 나가서 이기면 그 상대방 진영에서 뺏어온 것은 왕의 재산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데리고 온 거예요 고대 왕들은 다 그렇게 했거든요 사울도 똑같이 그 지역에 있던 그 주변 나라에 있던 고대 왕들과 같은 행동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안중에도 없고 생각도 안 나고 아니 왕들은 다 이렇게 한다 좋은 것은 왕이 갖게 되는 거다 내가 이겼지 않냐 내가 전쟁에서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탈취해서 가져오는 게 당연하지 주변 나라 왕들은 다 그렇게 한다 너무나 당연스럽게 그 양과 소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을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교만입니다 교만하면 왜 무서운 줄 아세요? 하나님도 우습게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왜 무섭냐면 하나님도 우습게 봐요 교만의 죄가 뭐냐면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뱀이 하와를 유혹하죠 선악과를 먹어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게 교만죄예요 그러니까 교만하면 하나님과 같이 됐어요 나랑 동급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존경하겠어요? 우습게 보지? 나랑 동급인데? 여러분 이게 교만죄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나는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결국엔 그 선악과를 따먹었죠 다시 돌려 얘기하면 교만을 마음속, 몸속으로 집어넣은 겁니다 우리의 본성 안에 교만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교만이 우리의 본성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이거는 두려운 거고 무서운 거고 위험한 겁니다 교만함이 내 안에 더 충만하게 들어오면요 진짜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이 별로 인식되어지지 않습니다 하울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었는데요 근데도 교만의 죄가 마음속 깊이 들어오게 된 순간부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내 판단, 내 생각, 내 경험, 나를 붙잡게 돼요 내가 옳다는 거야 하나님이 틀리다 하나님의 말씀 틀렸어 내 말이 더 맞아 하나님 성경에서 얘기한 거 그건 구시대적이야 내 판단이 더 맞아 여러분 교만의 죄가 가득 내 안에 들어온 순간부터는요 나를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오히려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경험 나를 믿게 되고 나를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만함이 무서운 겁니다 근데요 왜 우리가 경계해야 되냐 이 교만의 DNA가 우리 안에 다 있기 때문입니다 교만의 DNA가 있기 때문에 교만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거나 교만할 수 있게끔 만드는 모든 주변인들의 구성이 됐을 때는요 그러면 인간은 교만의 깊숙한 늪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미 교만의 DNA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교만의 DNA가 있는데 내가 막 모든 걸 누리고 모든 걸 가지고 싶은 걸 다 갖게 됐어요 그러면 그 교만의 DNA와 주변 환경이 맞아떨어지면서 그 교만의 늪에 엄청 깊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내가 제일 높은 곳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인간, 여러분 스스로를 너무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적 용어로 깨어 있으라라는 뜻입니다 자, 사울은 얼마나 교만했냐면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고 하나님 말씀도 어기죠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돌아오면서 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12절에 보면은 갈멜산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산에 가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웁니다 여러분 이거는 교만함의 극치를 달리는 것이죠 물론 고대 사회에서는 왕이 큰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면 산 위에다가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우리나라도 고구려 시대에 광개토대 왕비가 있었고 신라 시대에 진흥왕비가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면은 기념비를 세워요 고대 왕들은 다 그렇게 했어요 이스라엘 외에 다른 나라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사울도 그것을 보니까 어 나도 이 전쟁에서 내가 승리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나를 위해 기념비를 세워야 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기념비를 만든 겁니다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누가 승리한 것이죠? 사울이 승리한 건가요? 하나님이 승리하신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신정제도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왕을 사실은 허용하지 않으셨어요 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나라 왕들을 보면서 주변 나라 백성들을 보면서 왕이 있으니까 괜히 있어 보이고 뭔가 안정감을 갖는 것 같아가지고 왕을 요구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거부하십니다 하나님은 왕의 제도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의 왕은 나 하나님이니까 거부하십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요구하니까 허용하셨어요 허용 원하신 게 아니라 그냥 허용 수동적으로 그래 해라 이렇게 하신 게 왕의 제도입니다 그래서 세운 왕이 사울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세요 사울이 왕이 아닙니다 사실 그런데요 사울은요 은근슬쩍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거야 자기가 진짜 왕이 돼버린 겁니다 원래 하나님이 왕이신데 사울이 어떤 인간이었죠? 여러분 아세요? 사울도요 되게 좋은 사람이었어요 왕이 되기 전에는 자기는 왕이 될 자격이 없다고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이 왕으로 세우려고 기름 가지고 왔더니 당시에는 왕을 기름 부었거든요 올리브 기름으로 그때 짐칸 뒤에 숨어 있었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나는 안 된다 내가 무슨 왕이냐 그러지 말라고 도망갔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나는 베냐민 집화 이스라엘 집화 중에 가장 작은 베냐민 집화고 그 집화 중에서도 가장 작은 가장 별볼일 없는 기스의 가문의 아들이다 근데 내가 무슨 왕이냐 그렇게 왕이 될 자격이 없다고 뺐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랬던 그가 세월이 흘러 환경이 조성되니까 교만의 DNA가 올라오는 거예요 원래 갖고 있던 인간의 본성 안에 있던 교만의 DNA가 환경이 조성되니까 폭발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자 본인이 왕이 된 거죠 진짜 왕 하나님이 아닌 내가 왕이다 이 전쟁도 하나님이 나가라고 해서 하나님이 싸우신 전쟁인데 이기고 났더니 내가 했다 해서 기념비를 세우잖아요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우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이름으로 자기 기념비를 세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의 모습을 오늘 정확히 보고 계십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첫 번째 자신이 높임을 받으려고 합니다 자기가 높아져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다 자기가 한 겁니다 내가 했다 내가 했다 부족한 면은 생각하지 않아요 계속 자기가 잘했대요 내가 다 했어 내가 이룬 거야 그게 교만한 사람의 정확한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항상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고 부족함을 토로하고 살아야 돼요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지 나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도요 나는 부족합니다 라고 느끼는 사람이 그 사람이 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좋은 사람이야 나는 잘난 사람이야 아 나 정도 인간이 어디 있어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갖고 사십니까? 그 사람은 교만의 사람이에요 겸손의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인간 간의 관계에서도 항상 부족함을 느낍니다 부족해 나는 나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셀원들끼리 그 구성원들 중에 다 그런 마음을 먹고 셀 활동을 한다면 그 셀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어지겠어요 자신은 부족한 사람이야 이 마음을 가진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항상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이죠 항상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 결혼하신 우리 어른 성도님들도 계시는데 부족함을 느끼는 남편 부족함을 느끼는 아내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부족함을 느끼는 자녀 내가 엄마 아빠 보기에 너무 부족하다 내가 엄마 아빠 정말 많이 속상하게 했는데 너무 부족하다 이런 자녀와 나는 부모로서 너무 부족하다 우리 자녀한테 너무 잘못해줬어 너무 미안해 그 부족함을 느끼는 엄마 아빠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에요 그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겸손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교만하면 뭐든지 자기가 했대 뭐든지 내가 한 거예요 뭐든지 내가 다 이뤄낸 거예요 나는 괜찮은 거예요 저놈이 문제지 나는 아무 문제 없어 저 사람이 문제지 이게 교만한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요 교만한 사람은요 거짓말을 잘해요 여러분 놀랍게요 교만과 거짓은 같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어떤 존재인 줄 아세요? 교만의 왕인 동시에 거짓의 왕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입니다 거짓 아비 그게 마귀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그 뒤에 교만함까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귀는 두 가지예요 교만과 거짓입니다 이 두 가지는요 같이 연결돼 있어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 거짓말 밥 먹듯이 합니다 그리고 뻔뻔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갈멜산에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운 후에 사무엘이 있던 길갈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사무엘을 보자마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13절에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우와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죠?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온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였던 사무엘을 보자마자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뻔뻔하게 거짓을 늘어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거짓말을 합니다 진실을 왜곡하죠 왜 그런지 아세요? 진실조차도 내 손아귀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거짓에 깊이 있는 의미입니다 그건 당연히 교만과 연결되죠 이 세상이 돌아가는 현실, 사실, 진실, 진리도 내 손바닥 위에 놀아난다는 거예요 그게 교만입니다 여러분 왜 거짓을 할까요? 내 손바닥 위에 현실이 놀아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원래 사실은 아닌 게 아닌데 실제 일어난 일인데도 안 그랬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거짓이죠 그게 교만이에요 내가 내 손바닥에서 이 현실을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면 아닌 거야 내가 길하면 긴 거야 여러분 그건 교만이죠 거짓과 교만은 기가 막히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짓을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난 했다 난 명령시켰다 그러니까 사무엘 당신은 복받으소서 내가 명령시켰으니까 그때 사울이 그 말을 할 때 양의 소리 음메 음메 양은 음메 음메 아닌가요? 아무튼 소가 음메 음메 하고 양의 소리들이 들리는 거예요 살찐 양과 소를 데리고 온 걔네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귀에 들리는 양의 소리와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된 건가 아니 지금 내 귀에 무슨 양과 소의 울음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라고 사울에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15절에 보면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곳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하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 가장 좋은 곳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우와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하죠? 그 양과 소는 자기 재산으로 가져온 거예요 사울이 그런데 사무엘을 보자마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갖고 온 겁니다 이 양과 소 하나님께 바치려고 갖고 온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것은 거짓이죠 자기 합리화죠 자기 재산으로 갖고 온 건데 사무엘을 보니까 달리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갖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거짓을 밥 먹듯이 합니다 여러분 혹시 양심의 손을 얻고 여러분을 진단하세요 나는 교만함과 거짓이 지금 어느 정도인가 여러분 깨달으면 됩니다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됩니다 어차피 우리 내면 안에는 교만의 DNA와 그 안에 거짓의 DNA가 같이 공존합니다 그래서 그건 관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얘기했죠? 제가 대학생 때 여드름이 나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여드름은 치료가 아니라 관리입니다 저는 그게 평생 잊혀지지 않은 명언이에요 여러분 치료가 아니라 관리입니다 관리를 안 하면 또 나오는 거예요 치료라는 건 완전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드름은 완전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모공 안에 있어요 그거 관리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교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거짓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DNA 안에 있기 때문에 치료가 안 돼요 완전 안 없어져요 관리하는 거죠 튀어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관리하는 게 깨어있는 거예요 나오지 않게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 욕심을 신앙의 이름으로 합리화하게 됩니다 자기 욕심을 신앙의 이름으로 합리화 하나님께 드리려고 제가 양과소를 데리고 왔습니다 자기 배불리 먹으려고 데리고 온 건데 신앙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데리고 왔습니다 이게 신앙의 이름으로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나게 무서운 죄입니다 우리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때로는요 신실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요 신앙의 이름으로 자기 욕심을 합리화해요 신앙의 이름으로요 자기 잘못을 커버합니다 합리화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죄입니다 죄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목회자로서 나는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알고 봤는데 객관적으로 보면 내 욕심인 거예요 근데 이건 주님을 위한 겁니다 주님을 위한 거니까 돼야 됩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합리화할 때가 많아요 대학 입시 준비하는 사람 좋은 데 가겠습니다 좋은 데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일까요? 진짜인 사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나 좋은 데 가서 누리고 싶다 합리화하는 그럴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아닌 사람도 있어요 훌륭한 사람이죠 그럼 그 사람 사명자예요 그 사람은 어디 가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겁니다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의 기독 가운데 우리의 외침 가운데서는 신앙의 이름으로 합리할 때가 상당히 많아요 어느 직장에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뭐 얘기하지만 결국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중요한 무게중심이 아니라 내가 좋은 직장에 가는 게 무게중심이었어요 그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걸 원함으로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를 얘기하는 거지 신앙의 이름으로 자기 욕심을 합리화하는 거죠 여러분 잘 분석해서요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속이지 않고 진짜 그게 사실이다 그럼 저는 반드시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응답된다고 확신해요 내가 대학 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게 진짜라면 정말 그 사람이 정말 원하는 거라면 저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확신해요 저 이 직장에 갈게요 가서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게요 그게 진짜라면 하나님 그 직장에 반드시 여러분 합격시켜준다고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합리화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인지 이제는 좀 더 엄격해지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좀 더 엄격해져야 돼요 엄격하다라는 뜻은 순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짜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여러분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교만한 사람은 그 결과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충격적인 이 호칭을 보게 됩니다 15절 중반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써요 다 나의 하나님이 아니야 당신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과 지금 사울이 엄청나게 거리감이 있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께 내가 제사하려고 왔습니다가 아니라 사무엘을 향해서 당신의 하나님을 위해 당신의 하나님 내 하나님은 빠져 있는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 지금 하나님과 엄청 멀어진 관계예요 사울은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교회 나오면 어색해요 예배 드리려고 하면 이상해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금 뭔가를 하려고 하면 이상해요 안 맞아요 재미없어요 따분해요 예배 오랜만에 드리는 사람 재미없죠 졸아요 졸려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재미 한 개도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미없는 거예요 찬양을 해도 재미없고 기도를 해도 어제 봤던 유튜브 영상만 떠오르고 이따가 집에 가서 뭐 할지 이거 생각하고 그럼 재미없는 거예요 예배가 왜 그래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상태니까 재미가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요 겸손입니다 겸손 하나님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겸손을 원하십니다 겸손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사람을 쓰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잘 되기 원하십니까? 그럼 한 가지 얘기할게요 겸손하세요 하나님 앞에 그럼 여러분 반드시 잘 될 거예요 왜? 그건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사실이니까 베드로 전소 5장 5절에 보면 젊은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의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저는 이 구절이 너무나 기가 막힌 저는 시적 표현이라고 봐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의라 예전에는 이스라엘 지역에서 입었던 옷은요 이 원피스 같아요 남자건 여자건 원피스 같은 옷을 입고 띠를 허리에 띠를 맸어요 벨트같이 저도 지금 벨트하고 있거든요 항상 기억하는 거예요 어 나 벨트했지 벨트했지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항상 내 몸에 겸손을 지니고 살라는 거예요 그게 이 안에 담겨있는 뜻입니다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대 마태복음 23장 12절에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겸손하면 높여주시고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사울왕이 정확하죠? 겸손할 때 왕으로 세워주시고 교만할 때 왕으로 이제는 박탈시키는 거예요 왕의 자리를 여러분 그게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겸손이 이렇게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교만한 사람의 특징 네 가지를 반대로 하면 겸손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마무리로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의 삶의 지침으로 삼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자신이 높임을 받으려고 한다는 것을 반대로 하면 하나님만 높이는 삶을 사는 게 겸손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높임을 받는다고 첫 번째로 제가 얘기했죠 그 교만한 사람의 모습 반대로 하면 겸손이죠 그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만 높이는 삶을 삽니다 자신이 잘한 것은 다 잊어버리고 자신의 부족함을 항상 하나님께 고백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에는 왜 이렇게 나는 부족하지 왜 하나님 앞에 나는 이렇게 부족하지 부족함을 토로하는 사람이에요 놀랍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화는요 거룩해내는 성화 그것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죄인인지를 깊이 있게 깨닫는 게 성화입니다 성화, 거룩하게 된다? 그거는 내가 좀 의로운 일을 더 많이 하게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의미는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죄인임을 더 깊이 있게 깨닫는 게 성화예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깊이 있게 느끼고 깨닫는 게 성화입니다 여러분 바리세인, 율법학자, 서기관 같은 유대 지도층 인사들은 어땠죠? 자기가 높아져요 말씀 잘 지켰으니까 어, 난 말씀 잘 지켰네 기도 많이 하니까 어, 난 기도 많이 했네 나는 금식도 안 해 와, 나는 11조도 잘 내네 이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신의 의의가 계속 세지는 거예요 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했네 여러분 큰일 나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 중에 이 반응이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제일 불쌍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고개가 숙여지고 벼가 익으면 고개가 숙이듯이 계속 겸손해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이 상태로 가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것이 나의 의의가 되고 나의 공덕이 되고 어, 내가 이렇게 기도 많이 했네 내가 이렇게 말씀 잘 보네 내가 이렇게 예배 잘 들이네 내가 이렇게 전도도 하네 헌금도 이렇게 많이 하네 이거는 하나님의 의도와 신 반대로 진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나의 부족함을 찾는 것 그것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하면 할수록 와, 난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와,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나 진짜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난 진짜 부족하다 죄인이다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난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 그게 성숙입니다 신앙의 성숙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울의 두 번째 교만의 반응이 뻔뻔해지고 거짓말이 늘게 됐다 이걸 뒤집으면 솔직하게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겸손입니다 솔직히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면 돼요 사울도 기회가 있었어요 회개하면 됐거든요 그런데 뻔뻔하게 거짓말만 늘어요 절대 자기가 잘못 안 했다고 하죠 나는 이 양 하나님께 들려고 갖고 왔다 뻔뻔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 잘못했어요 사무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순간 욕심이 들어서 이 양과 소를 데리고 왔어요 이러면 됐는데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거든요 여러분 솔직히 사울과 비교되는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다윗은 얼마나 더 무서운 죄를 지었습니까 솔직히 사울과 비교도 안 될 만큼 솔직히 더 무서운 죄를 짓거든요 그런데 다윗의 반응은 오버랩돼요 나단 선지자가 너 죄인입니다 얘기할 때 어떻게 반응하죠? 내가 죄인 맞습니다 하고 시금을 전폐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그때 쓴 시편이 시편 51편이거든요 거기에서 뭐라고 고백하냐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 구원의 즐거움을 빼앗아가지 마시고 회복시켜 주소서 자기가 지금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책감이 너무나 몰려와서 나 이제 구원 못 받는 거 아닌가 이 두려움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구원받았음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시고 구원받음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게 다윗이에요 사울은 사무엘이 얘기할 때 당신의 하나님께 드리려고 갖고 왔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장면이에요 다윗, 사울 다윗한테는 나단이 있었고 사울한테는 사무엘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지적했을 때 사울은 당신의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어 나단 선지자가 다윗한테 지적할 때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 다시금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소서 그게 다윗과 사울의 차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손한 사람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다윗은 그렇게 부족했지만 끝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울의 세 번째 교만의 반응이 자기 욕심을 신앙의 이름으로 합리화한다는 것을 반대로 하면 자기 욕심을 객관적으로 보며 자기 욕심을 버리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겸손한 삶입니다 자기 욕심이 다 있어요 그 내용은 다 달라요 저도 욕심 있어요 여러분도 있어요 내용은 다 달라요 그것을 객관화하고 버리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겸손한 삶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성찰이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성찰은 부족함을 찾는 게 성찰입니다 부족함에 대해 계속 생각하는 게 성찰입니다 성찰하면서 내 욕심을 객관화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욕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의 욕심은 무엇인가 나의 욕심, 나의 욕망 그걸 객관화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간다고 같이 가고 다른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나도 같이 살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뭐가 문제야? 나도 같이 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라가는 시류에 따라가지 말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를 고민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겸손의 삶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사울의 네 번째 교만의 반응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짐이 느껴진다는 것을 뒤집으면 하나님과 어떻게 해서든지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어떻게든 가까워지려고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십시오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긴 말씀을 나눴는데요 마음속 깊이 새기고 사울의 모습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같이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겸손의 사람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결단합시다 하나님 겸손한 사람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겸손한 사람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내 삶의 최고의심을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겸손함으로 무장되어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나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부족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우리의 부족함을 찾게 하시고 우리의 나약함, 우리의 죄된 본성을 찾게 하여 주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실한 고백과 우리의 내면 안에서 우러나오는 부족함에 대한 고백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맛보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익과 같은 인물 되게 하시옵소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자비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겸손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이 부족함을 우리의 내면 안에 깊이 있게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위로의 손길을 내려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겸손을 살아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언제나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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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